안녕하세요. 오토사운드 이십입니다. 뉴 아우디 A6 차량에 보스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버투스 603 스피커를 프론트로 장착하고 니어로 버투스 602를 작업하였습니다. 또한 앰프 단에는 헤드캡을 독일 오리지널 제품입니다. 헤드캡을 장착하여 사운드에 힘이 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A6 차량의 보스 시스템은 말로만 보스지만 프론트 스피커만 교체하셔도 아주 더 좋은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음압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뉴 아우디 A6 차량의 모렐 스피커 장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